전각판 자체가 화려해서 이거 찍은거야? 네 이미 저는 이 전각판 자체가 엄청 화려해서 아니면 이런거 어떨까요? 그냥 유치한건데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서른세살이니까 33신 테이크 텐 뭐 이런 느낌이여 네 서른세살의 10주년이니까 33신에 신넘버 33에 테이크 텐 좋은 룩이야? 오 마이 왜 맨날 같아 하시죠? 저 케이지 하는거지? 어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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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täll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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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